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? 입새가 떨어지는 걸 눈여겨본 적은 언제였죠? 시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떤가요? 어쩌면 어떤 걸 줬듯이 아가지가 달려온 그날들은 어찌나 그리도 암호하게 흩어져 버렸는지 난 이젠 못 다른 나무 밑에 시위에 현재 하늘만 바라봐요 말없이 한참을 안아줄 이토록 따뜻한 햇볕 아래 꿈꾼다는 건 좋은 거라 그렇게 얘기들 하죠 하지만 부디 잠깐만 날 내버려둬줘요 날 난arin 날 난arin 날 난arin 내게